1, 2, 3, 4 1, 2, 3 아 딱 친가 보다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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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공개해줘 공개해줘 열심히 준비했다 진짜 대박이야 이건 진짜 감동이다 열심히 준비했어 열어보면 더 대박이야?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뭐야 뭐야 와 진짜 대박이다 형 약도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이거 진짜 최상위 딱 하나밖에 없으시잖아요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사진도 있습니다 진짜요? 지민이와 저와 추억들이 담겨있어요 추억들이 담겨있어요 저와 탄산하자 대화 찍고들이고요 광고도 있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? 진짜 대박이에요 지민씨 넘기다보면 스페셜 생크리도 있고 저 가서 입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사진에 사인해주세요 야 이거 땡스 투 지민 지민아 멋진 곡 들려줘서 고맙고 응? 앞으로도 좋은 곡 들려 주겠다고 들려주겠다고? 뭐? 기대되게 약 넘게 어 어 백이송가락 걸고 어 어 아 이거였구나 대박이다 감상이상 황강 울림곡 하자 너의 사랑하는 호비언니 이야 대박이다 진짜 아 아 아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곡을 또 이제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 제이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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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마귀 떠나네 아 제이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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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진이 올라가는데 제이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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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3 3 4 3 아 좋습니다 아yardс 어디요? concluded this 아이고 아이고 아, 너무 무서워. 누가 누가 깜짝 놀랐어. 누가 깜짝 놀랐어. 나 혼자. 지금 말할 때가 더 이상. 너무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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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